현재 우리의 투자 성향을 보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? 그러나 대부분은 좀 더 분산 투자 효과, 또 좀 더 안전하게 우리는 묶어서 ETF에 투자를 합니다. 또 국내에 상장되는 해외, 특히 미국 ETF, 또 미국 내에서 상장되는 새로운 ETF들, 계속 좋은 종목들이 계속 발굴됩니다. 그럴 때마다 그 많은 종목들 말씀을 드리죠? 그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개별 종목도 아닌 묶음으로 투자하는 ETF인데 수십 종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이유, 정보를 위해서죠?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. 현재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1등, 미국의 블랙록입니다. 블랙록, 블랙락 그러죠? 블랙록. 그 다음에 2위가 뱅가드.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코덱스, 또 타이거 1등, 2등이죠? 그런 식인데, I shared, 블랙록에서 지난주에 새로운 ETF가 나왔습니다. 이것을 우리 같이 공유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, 각자 알아서 하세요. 현재 우리가 다 투자중인 종목들인데 거기서 좀 더 알자를 뽑아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T.O.P.T. TOP T예요. S&P 500이죠? SPY, 또 블랙록은 IVV예요. 또 뱅가드는 VOO입니다. 알고들 계시죠? T.O.P.T. TOP T는 S&P 500 중에서도 TOP 20개 종목에만 투자한 것입니다. TOP 20개 종목에만, 알짜배기만, 거의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?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어요. XLG라고, 이건 인베스코에서 나온 거예요. QQQ 나온, 인베스코에서 나온 S&P 500 중에서도 TOP 50개 종목에 투자한 것이라고 XLG 말씀드렸는데, 이번에는 더 상위 종목으로 함축돼서 S&P 500 TOP 20개 종목이에요. 그 다음에 QTOP이라고 있어요. QTOP, 이것은 나스닥 100이죠? 우리가 QQQ 투자하죠. 나스닥 100 중에서도 상위 TOP 30개 종목에만 투자합니다. 그렇게 해서 TOP T가 있고, QTOP가 있고 그러니까 TOP T, QTOP, 그 다음에 QNXT라고 있어요. 이것은 나스닥 100 중에서도 1등부터 30등까지는 QTOP이고 31등부터 100등까지, 그러니까 TOP 30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70종목에 투자하는 QNXT, 이렇게 세 가지의 ETF가 지난주에 새로 나왔습니다. 현재 지난주부터 수익률, 사실 뭐 1년도 안 된 종목이라면 수익률이 큰 의미가 없지만, 이것은 이제 미칠 안 된 거예요. 그러나 보면 현재 TOP T 0.93%, QTOP 1.65%, 또 나스닥 100의 31등부터 100등까지 하는 QNXT는 1.17% 수익률인데 이것이 앞으로 1년, 5년까지로 S&P 500보다 나스닥 100이 수익률이 좀 더 낮죠. 또 나스닥 100보다 또 TOP 10 대기업들, 종목들이 더 낮죠, 수익률이. 그런데 수익률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. 하락장을 예상해야죠. 약사장에 접어들게 되면 S&P 500이 가장 안전하고 떨어지는 폭도가 가장 낮죠. 다른 종목들 보면 많이들 떨어져요.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죠. 그래서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두 종목을 보면 TOP T, S&P 500의 TOP 20 종목, QTOP, 나스닥 100의 TOP 30개 종목이에요. 이 두 가지를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두 배가 차이나요.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지만 QTOP의 시가총액이 5,150만 달러, 약 710억이에요. 710억 원. 아주 작죠?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. 또 TOP T는 시종이 더 작아요. 2,800만 달러, 약 386억. 그러니 나스닥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시가총액이 S&P 52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한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. 현재 상위 5개 기업, 그럼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리뷰로 탄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15조 달러, 우리 돈으로 3경에 가깝습니다. 이것은 웬만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. 거래량을 보면 TOP T가 QTOP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아요. 시가총액은 작지만 현재 S&P 500, TOP 20에 투자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. 또 XLG라고 말씀을 드렸죠? XLG는 나온 지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 거래량이 QTOP보다 10배나 더 많아요. 또 TOP T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많습니다. 현재 이 종목들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XLK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. S&P 500 지수 섹터가 11개 섹터 중에 기술적 섹터 약 70개 종목에 투자하는 대표 ETF예요. S&P 500 지수에 기술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. XLK 보면 애플, 엔비디아, 또 마이크로소프트 3대장이죠? 비중이 약 42% 나옵니다. 이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온 TOP T 보면, S&P 500 TOP 20개 종목에 보면 3개 종목의 44%의 비중이에요. 애플 15.96%, 엔비디아 13.13%, 마이크로소프트 14.89% 그래서 3개 종목의 44% 집중이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알파벳과 미타가 4.75%, 4.82% 이 정도로 돼 있어요. 그래서 TOP T, S&P 500 TOP 20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돼 있어요. S&P 500 지수의 기술주에 섹터 XLK 이 비중처럼 말이죠. 그리고 Q TOP을 보면 상위 10개 종목,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브로드컴, 미타, 테슬라, 아마존, 또 코스코, 또 알파벳 이렇게 10개 종목이 64%예요. 그래서 3개 종목의 Q TOP보다 TOP T가 좀 더 집중이 돼 있습니다. 상장한 지 오래된 ETF 종목들 대표를 보면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있지만 5년간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S&P 500의 대표조 SPY 또 지금 말씀드린 블랙록의 IVV, 벵가드의 VOO 수익률이 다 똑같아요. 대표 SPY를 보면 5년 동안의 90% 그런데 QQQ는 152% 확실히 S&P 500보다 라스닥 100이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 알고들 계시죠? 그런데 XLK, 3대장의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 투자하는 S&P 500 지수의 기술주 섹터에 투자는 XLK 보면 QQQ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176% 나와요. 그래서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Q TOP 보면 나스닥 100의 TOP 30개 종목이에요. 그러니 앞으로 미래 수익률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나스닥 100과 테크 TOP 10 있죠? 나스닥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빅테크 줄 TOP 10 있죠? 투자하는 그 사이에 Q TOP이 30개, 나스닥 100의 30개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까? 그 사이쯤의 수익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. 상승장, 강세장, 역사적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본다면 S&P 500보다 나스닥, 나스닥보다 빅테크 주들이 수익률이 좀 더 높죠? 그러나 약세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2배, 3배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? 새로 나온 종목들, 이 세 종목 중에 특히 S&P 500 TOP 20에 투자하는 TOPT가 있고 나스닥 100 중에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30등까지 거기다가 투자하는 Q TOP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투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부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five LED Yeah, then Love